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여러분들 소위 선거사기 선거사기는 기본적으로 주력부대 70% 정도는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득표수를 일단 조작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부풀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풀리기 위해서 실제 사전투표일보다 발표 사전투표율을 더 높게 잡아가지고 그 차이만큼의 위조투표지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들 전산조작에 의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줍니다. 서울 경우에는 사전투표소에 오시는 세 사람당 한 표 플러스 1을 더해 주고 부산 직할시 같은 경우는 5명이 올 때마다 한 표니까 6분의 1을 더해 주고 경기도 일반에는 4표 4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를 더하는 5분의 1을 더해 주는 이런 식으로 전산조작을 하고 그다음에 미리 이름들 선거구별로 잘 준비된 완비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4박 5일 사이에 투입된 걸로 보이고 투입에 대한 증거물들은 전산조작에 맞추어 가지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개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4박 5일 사이에 투입된 것으로 보이고 또 참관인들이 이렇게 발견한 예를 들면 절치선이 여러분들 잘라지지 않는 투표지 당일 투표지 그다음에 여러분들 상하단의 길이가 현저하게 다른 사전투표지 사전투표지는 상하단의 길이가 다르면 안 되죠. 프린터는 그렇게 출력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투표지는 반드시 무효표 처리되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록에 기록돼 가 여러분들 제거가 돼야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런 게 수없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증거를 아무리 수없이 이렇게 들이대더라도 한국법정에서 이제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대범하게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 숫자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지난 10년간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제외국민투표 득표수가 전부 다 조작된 오염된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어디까지 여러분들 밝혀진 겁니까 그 소위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오염된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사전투표 득표수에 몇 표의 위조 투표지가 들어가 있는 것도 다 찾아냈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특별히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거구마다 사랑하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서 특별히 마련된 위조투표지를 몇 표씩이나 여러분들 전산조작으로 숫자를 조작하고 위조투표지를 쑤셨는지가 다 여러분들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 공식이 여러분 뭡니까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서울은 4분의 1 부산은 여러분 7분의 1, 6분의 1, 경기는 5분의 1, 광주광역시는 여러분 4분의 1 나왔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의 서울의 일반적인 지역은 세 장당 한 장 4분의 1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에 4분의 1을 곱해가지고 그만큼의 위조투표지를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서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집어넣어준 거 아닙니까 나라가 미치지 않고 정상사에 갔으면 벌써 나라가 뒤집어진 거죠 이 나라는 망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여러분들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더 이상 증거가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여러분들 선거에서 가장 화끈하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여러분들 당선시키기 위해서 사전투표소에 두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를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이름들 사전투표소에서 3분의 1이 가짜고 3분의 2가 진짜지 않습니까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 같으면 그 문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데 서울법대 출신들의 혁척한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뭐 문과를 나왔니 이가를 나왔니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양심의 문제인 거죠 그렇게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물 위조투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논쟁이 있더라도 선거 데이터를 만들었고 그 소위 위조 사전투표소를 다 선관위가 여러분 집어넣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발표 사전투표 득표소를 발표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선관위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역대 선거를 전부를 다 가지고 여러분들 다 밝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더 이상 무선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오늘 이 방송을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은 다 박사님이 되셨겠지만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이 선거 데이터의 제조 생산 발표라는 것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그 부분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